공사 중이에요.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를 막아놨어요. 안그러서 그냥 한 바퀴 삐 도셔서 볼 수 있거든요. 볼 수 있는데. 네. 20일 날 공사 끝나니까. 20일 날? 네. 12월 20일 날 공사 끝나가지고. 이거 언제부터 풀이에요? 예약제 말고. 계속 예약제는. 아 예약제. 그리고 65세 이상이신 분은 오전 오후 500명, 500명, 1000명은 그냥 그냥 들어올 수 있어요. 아 그냥 들어올 수 있고. 여기 주렁주면 설렁이 지금 왜 달아왔죠? 이거는 지금 물받이에요. 이게 물 떨어지면 이렇게 해서 물이 이렇게 저거 저거 내려오고. 아 예쁘게 떨어지네. 네. 지금 여기 서고 내려오는 거 같아요. 아 물을. 네. 여기 물이 반해가지고. 왜 저거는 저 문. 네. 문 이렇게 열어줘요. 오프라는 그 거리가 왜? 밑으로 이제 글려지게. 아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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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